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다리가 혹시 분질러졌거나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말들과 전차들과 너희보다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장교들은 군대에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성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앉기 전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앉으실 때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작은 교회들을 가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참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어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면서 저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때리려고 했다고. 제 인생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이 아이는 맞는 것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때렸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학습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학습된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매주 가서 섬기면서 이제 친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제 목을 타올라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애다 좀 내려와줄래? 그래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를 만나서 제가 그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또 저에게 많이 안기고 그러면서 어떤 내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처럼 반응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우리도 그 아이와는 다르지만 우리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는 것이야.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히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저마다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받아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역이 다를 뿐이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에서 반복해서 나오죠.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 숫자를 세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몇 번이 나오나 세봤더니 놀랍게도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제가 안 세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365번이 나왔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은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늦은 시간에 길을 걸어가는데 저 어두운 골목구석에 어떤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손에 뭔가 반짝이는 걸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묻지마 살인?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두려운 어떤 사건들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피해가게 되고 둘러가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있을까?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만약 두려워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각각 개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왜 두려운가?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것을 먹으면서 이들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불멸의 존재에서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다. 존재적인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왜 두려움을 가져오는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그것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분리는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그때에 육체적으로는 앞으로 죽게 되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육신은 죽게 되어있고 그 먹는 순간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면서 그 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뭇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린 채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분리에서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을 종종 갔습니다. 제가 너무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얘를 좀 산을 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산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산에 익숙하고 다닐 때쯤에 제가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때부터 산 밑으로 막 다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갔어요. 부모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었던 거예요. 다행히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그냥 뛰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죠. 분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며 움츠러들며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반드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육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건 앞에서 나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내가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공급자와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불멸의 존재에서 필멸의 존재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로 알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언제 우리가 왜 두려운가? 우리는 노예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얼굴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과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처음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일들을 맡기셨는가? 너는 가서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들 중에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글의 왕자가 사자든 호랑이든 그게 무엇이라고 해도 그들을 동물원에 두고 다스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그 신분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자녀됨을 잃어버렸어.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내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죄의 종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욕심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싶었고 나는 분명히 착하게 살고 싶었고 나는 분명히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죄 때문에 나의 들어오는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고 자녀에서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적인 원인입니다. 이 존재적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세 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 때문에 우리는 또한 두려움을 빠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성경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거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정글이나 밀림이나 사막 같은 데를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끼죠. 미지의 세계를 들어갈 때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일들이 어떻게 끝날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 무력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상에 아주 살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욕들을 서로 하더라고요. 와 초등학생 입에서 저도 옛날에 좀 욕을 했었습니다. 왕년에 저도 욕을 좀 입 좀 걸게 살았는데 이 초등학생들에서 욕하는 거고 섬뜩할 정도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말렸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나 제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서로 막 악을 세우면서 나를 세우면서 서로 욕,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무섭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믿겠어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제가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중2 이런 일도 엄청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사건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니까 사고를 크게 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고를 크게 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불의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진을 봤어요. 카페에 찻잔 위에다가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두고 자리가 비어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다. 해외 같았으면 외국 같았으면 순식간에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닌다. 좀 잃어버려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밤에 다니는 것이 안전하죠. 그런데 해외에 가면 제가 미국에 한번 예전에 갔을 때 신싱담부를 하더라고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왜 나가면 총을 맞는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있다는 건 의의가 지켜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상태에 치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두려운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무지와 무력과 또한 불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다가 아무도 안 드니까 내리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그렇게 공정한 사람이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잘 못해주는 사람은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지의 상태에 있고 무력의 상태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이러한 상태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대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읽을 줄 아시죠?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스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의 상태가 됐어요. 노예의 상태가 됐어요. 우리의 존재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녀된 신부를 회복하시었다.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불면에서 필면에 상태로 되었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한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맞습니까? 15절 그 다음 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잘 들으세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죽음에 갇혀서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회복시키고 그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존재적인 두려움의 원인을 예수 그리서께서 해결하셨으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 많죠? 지혜로운 사람 많죠? 우리가 보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존재적인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노예된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단 한 분 예수 그리서밖에 없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세 가지의 상태 무지하고 무력하고 불이한 상태의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길을 걷다가 보니까 뽕나무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삿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미 예수님은 삿개오를 보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삶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아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죠.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집 주소를 몰라도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가 알면 되는 것 단 한 가지는 제 전화번호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늘 가르쳐요. 아빠 전화번호 외워봐 엄마 전화번호 외워봐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다 전화번호를 외웁니다. 가끔 헷갈려서 그렇지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해야 돼. 어떻게 집으로 가면 되는지 어떻게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되지만 내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나랑 연결만 되면 그 아이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분은 all powerful 그분은 완전한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무지의 상태에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하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지의 상태에 있고 잘 모르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가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갖는 것이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사업을 하는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고 해서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0편, 18편, 1절과 2절과 3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힘이 되신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부터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불이한 존재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나는 의로움이 없어요. 나는 평생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적 존재의 문제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상태. 구원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 출 이집트한 상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가난한 땅 들어가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 불이하게 보일지 모르고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축복하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네가 뿌리지 않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뿌린 대로만 드시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이 다 있는데 좀 잘 보세요. 그 약속이 있지만 이미 출 이집트를 하여서 자유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 앞에 아직 놓여져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근데 그럼 여러분 누구랑 싸울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런 싸우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스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였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적이 누구라고요? 21세기에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귀라뇨. 21세기에. 이게 무슨 영화 곡성도 아니고.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선하고 좋고 의롭고 잘되는 길을 원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야 이리 가자. 이리 가면 더 행복할 거야. 더 좋을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혹하는 그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너 이대로 가면 망할 걸 너 정직하면 망할 걸 너 의롭게 살면 망할 걸 라고 우리의 마음속을 위협하면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아이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뭔가 섬뜩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적 치유를 기도를 하는데 섬뜩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얘기했었죠. 머리가 긴 자매, 생머리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예배당에서 세 명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저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영선이다. 그러면 영선이는 내 거야. 그랬어요. 도대체 그거는 뭡니까? 그 녀석이 그 마음속에 자살 충동을 주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이제 갖다 버려도 돼. 너는 죽어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그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한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망으로 끌어드는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머리 풀어오치고 흰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귀신은 굉장히 저급 귀신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냥 끝나는 귀신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죄의 유혹으로 반복되는 죄 가운데 그것만 가면 넘어져요. 거기만 가면 넘어져요. 돈일 수도 있고 명의일 수도 있고 성의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꾸 나는 넘어지는 거야. 거기서만 넘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자꾸 우울해져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사망의 그늘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야. 견고한 진처럼 내 마음속에서 속상해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아멘.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짧게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내가 이미 이긴 전쟁인데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자 첫 번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그렇죠. 지금 전쟁하는 군대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 싸우자 이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대 사령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작전 지휘관도 아니고 누구예요? 제사장이 나왔다.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었는데 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 이깁시다. 그럼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저 따라오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시겠지만 부탁드리는데 따라오지 마세요. 책임 못 집니다. 전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사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겠을까?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주도는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냐? 바로 이 전쟁은 이 전쟁을 승리토록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군대의 전체에 사령관이고 지휘관이며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여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의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연구를 많이 해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며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위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어떤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눈 감고 열흘 동안 금식하고 울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세요. 생명의 삶 묵상하세요. 로마서 통독하세요. 신약성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라민족이 살아가면서 이 전세계의 열방이 우리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죠. 우리 뭐 기후온난화를 이렇게 대처하자 저렇게 대처하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학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는 거 맞으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곳에서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번째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의 싸움의 승패가 거기에 달렸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큐티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번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이에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일단 딱 시작하면 서로 바로 먼저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력입니다. 어떤 어떤 쪽의 편에 사람이 많은지를 체크합니다. 어떤 쪽에 우수한 무기들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하는 법에는 여러분 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집사한 사람 돌아가래요.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약혼한 사람은 집에 가래요. 큰일 났다. 약혼 안 했는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이 시점에 약혼한 사람도 돌아가고 땅 산 사람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싸움에 여러분의 그 전쟁에서의 승패는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스피릿이기 때문에 정신이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나단이 그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때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스의 군대가 나왔는데 전차만 3만 대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3천 대 3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남은 사람을 세우니까 600명이 남았다. 600명과 3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좀 어려우세요? 계산이? 여러분 600명과 3만 명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세상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수의 전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요나단과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만날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이겼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도우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청객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활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부대 얘기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싸인을 얻고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다. 승리를 주신 것이다. 나아가니까 올라오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인이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몇 명이요? 두 명. 몇 명을 대상으로? 3만 명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여러분 설교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죠? 지금 3만 명한테 지금 나가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미 주님께서 힘든 싸움을 다 이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힘든 싸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학위를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자본을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싸움 평생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지금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공부 필요 없고 학교 필요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열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굉장히 작은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싸움이란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원의 싸움이에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났던 군대가 미디안 군대. 미디안 군대가 13만 명이었어요. 그때 기도원에게 있었던 군대가 몇 명 이스라엘 전역을 다 모아보니까 3만 명이 있었다. 여러분 3만 대 14만 해볼 만합니까? 제 생각에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전략을 잘 짜고 그렇죠? 뒤에서 배수진 저것도 하고 복병도 세우고 여러 가지가 하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원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오셔서 말씀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싸움에 승리하면 사람이 너의 힘으로 너가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싸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와 함께 있었던 3만 3천명 중에서 2만 3천명이 돌아갑니다. 와우 그 사람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오 가자 예스 13만 오 너무 부담스러운데 예스 그리고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2만 3천명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의심은 전염돼요. 아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있지 마세요.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오라고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울리치 팀 여러분 사람 안 모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말씀 더 오게 하세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많다. 너와 함께 있는 1만명의 사람들도 많다. 자 강가로 데려가라.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가서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뜨는 스타일이세요? 거기에서 머리를 밟고 마시고 있던 9700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기도원과 남은 사람 몇 명? 300명 군대 몇 명? 13만명 주님은요 이 정도가 돼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정도 되는 사람을 쓰셔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 막 완전 막 조건 완벽하고 완전 똑똑하고 완전 막 모든 것을 가지고 돈 많고 인맥 완전 짱짱하고 이런 사람 주님 쓰셔서 영광이 별로 안 되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안 될 것 같은 그 이유를 통하여 사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괜히 오셨어요. 믿지 않는다면 여기 괜히 시간 버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열심히 돈 버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너가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너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믿으면 너는 너의 노력으로써는 너의 노력으로써는 얻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